스마트폰의 목욕이 늘고 있는 만큼 이루어진 문제점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첫째, 시행이 나빠집니다. 컴퓨터보다 화면이 작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우리의 시력을 저하시킵니다. 또한 시력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측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. 두 번째, 하수 능력이 나왔습니다. 컴퓨터보다 뛰기 쉽다는 단점이 있고 게임을 교환하기도 쉽습니다. 마지막으로 건강에 지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. 계속 같은 자세로 몸을 무리고 있으면 목뼈와 등뼈에도 안 좋은 연휴를 실실 수 있습니다. 지은아, 지은아, 게임을 하지 말고. 지은아, 저리 가. 아, 하지마.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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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그만, 그만, 죄송합니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컷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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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